와우 돌돌이 밥 먹으러 왔어요 돌돌이 만나러 가세요 돌돌이 이모 만나러 갈까요? 돌돌이 이모 볼까요? 아유 기분 좋아졌어 생각만 해도 좋아요 아유 예뻐 야, 왜요? 누가? 왜? 왜? 야! 야! 같이 갈거야 같이 갈거야 같이 갈거야 나중에 밥 먹으러 왔어요 이거 어디서 찾을거야 갑자기 음식 먹으러 왔어요 표현두 뭐야 저기 밥 먹으러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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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